저번 시간에 문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이번 시간에는 이 문자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자 입력하는 동영상을 보지 않으셨으면 그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시고 오시구요 그러면 저는 이번 시간에도 메모 앱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모 앱이 있죠 이거를 터치해서 실행시킬게요 제가 준비한 문서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첫번째 거를 제가 편집 버튼을 눌러서 수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문서가 없을 테니까 키보드에다가 그냥 막 아무거나 입력하셔서 길게 문서를 만들어주세요 꼭 단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문자를 편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삽입 어떤 문자를 특정한 위치에 추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메일이나 블로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메일이나 뒤에다가 제가 효도 코딩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해 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커서라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요 커서는 뭐냐면 수직으로 된 껌뻑껌뻑 거리는 막대거든요 그 커서를 이 삽입하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삽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있는 이메일이나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메일이나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손가락을 터치를 하면 밑에 파란색으로 된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럼 이 화살표를 붙잡고 저게 껌뻑거리는 거 있죠? 저게 커서인데 저 커서를 이렇게 이동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저것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메일이나 띄우고 뒤에다가 커서를 옮겨 놓고 손가락을 떼면 커서가 원하는 곳에 이동이 됐죠 자 여기다가 제가 효도 코딩이라고 쓰는 거예요 효도 코딩 그리고 띄우기 이렇게 하면 이메일이나 효도 코딩이라고 원하는 문자를 특정한 지점에다가 삽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한 문자를 삭제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소비자에게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커서가 중요합니다 자 손가락을 아무데나 터치해서 여기 있는 이 막대기를 붙잡고 이 커서의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문자의 제일 바로 뒤로 갖다 놓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X표시 있죠 이거 삭제라는 뜻인데요 이걸 눌러서 소비자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시면 깔끔하게 원하는 문자를 이렇게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삭입과 삭제까지 배웠으니까요 이번엔 특정한 단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복사하려면 자기가 복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폰에서는 대상을 지정할 때 파란색 박스로 선택된 부분이 강조 표시가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기서도 저 커서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블로그와 같은 블로그 와 라고 써있는 이 단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혁신이다 뒤로 옮겨볼게요 자 아무데나 터치해서 삼각형을 잡고요 그리고 삼각형을 잡아서 적당한 곳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단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자 단어 선택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다시요 단어 선택을 하면 파란색 파란색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로 끝점과 시작점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저는 블로그 와 부분을 시작점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갖다 놓게 되면 선택이 됐습니다 자 제가 잘 보이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저렇게 선택이 됐죠 자 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다 손가락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게 복사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여기서 복사를 선택하시면 이 스마트폰에 블로그 와 라고 하는 부분이 복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 블로그라고 하는 복사됐던 것이 이 커서가 위치하는 곳에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번에 복사가 아니라 이동을 해볼게요 자 복사와 이동의 차이는 복사는 원본을 유지하는 게 복사고요 이동은 원본이 삭제되고 이동하는 것이 이동입니다 원본이 삭제되는 게 이동이에요 자 이 블로그와 이번에 이메일이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동시켜 볼게요 자 우선 커서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터치하고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단어 선택 그리고 시작점은 잘 돼 있고 끝점을 이나 뒤로 옮긴 다음에 손가락을 뗍니다 그 다음에 잘라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있었던 이 부분이 삭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자 하는 곳으로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자 저는 줄바꿈을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할 거예요 손가락을 꾹 누르면 붙여넣기가 있죠 이걸 선택하면 이메일이나 라고 하는 아까 이동시켰던 이 삭제됐던 문자가 이쪽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와 이동 복사는 원본이 유지되는 거고 이동은 원본이 삭제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X표시 이거는 삭제하는 기능이고 여기 있는 것은 엔터라고 하는 건데 줄바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페이스바라고 띄어쓰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 이 부분은 이 메모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서에서 귤이 선택한 정책은 씨를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문자 보내는 문자 앱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택해서 단어 선택 자 이 부분을 선택할게요 자 놓쳐버렸네요 자 탭을 눌러서 삼각형을 만들고 삼각형 이동시킨다 이동시키면 잔어 선택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서 이 문서 저 문장을 제가 복사해 볼게요 천천히 움직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하는 걸 봐도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복사 그래서 귤은 모든 과일을 통틀어 시에 대해서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제가 복사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홈 버튼을 눌러서 이 앱을 꺼줍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앱을 입력 선택하고 이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사용하는 메시지 작성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연락 바랍니다 이 부분 있죠 메시지를 작성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놓고 텍스트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거기서 붙여 넣기라면 방금 제가 복사한 이 문장이 이곳에 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문자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문자 입력, 문자 편집 두 개 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요